안녕하세요. 워드라이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조셉앤스테이시의 니트백입니다. 요즘 데일리룩 사진들을 보면 아마 한 번쯤 여러분도 보셨을 디자인이에요. 조셉앤스테이시 니트백은 제가 따로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외출하거나 친구들 만날 때 이 가방을 들고 나가면 특이하고 예쁘다 이런 반응으로 꼭 한 번씩 칭찬을 들게 되는 가방이고 또 실제로 제가 든 가방을 보고서 예쁘다고 구매한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누구나 좋아할만한 그런 디자인의 가방인 것 같아요. 제품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먼저 배송되는 패키지가 좀 특이해서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송은 이렇게 지간통 안에 배송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최대한 손상 없이 배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간통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금통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다시 넣어서 보관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인데요. 너무 귀엽죠?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일반적인 가방 소재와는 다르게 이렇게 니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는 플리츠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도 들고요. 또 오래 들고 다녀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인데요. 작지만 지갑이나 차키, 손소독제, 휴대폰 등 간단한 소지품들은 모두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저는 이제 외출할 때 옷 주머니에 소지품을 넣어서 외출을 하면 무겁기도 하고 잘 잃어버리기도 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니트백이 처음에 봤을 때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신축성 있고 여유있게 늘어나는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소지품들을 다 챙길 수가 있어서 외출할 때 주머니에 넣는 거 대신에 이렇게 딱 가방을 들고 나가기에 딱 좋았어요. 평소에 집 앞 카페에 가거나 마트에 갈 때 트레이닝복 같은 캐주얼한 복장에도 잘 어울리고요. 어느 정도 차려입은 복장에도 무리없이 코디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디하기가 은근 편해요. 그리고 보통 가방들은 보관할 때 부피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해서 정리할 때 힘들었는데 히트백은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요.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모양이 흐트러질 일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 처음 모양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작지만 필요한 소지품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사이즈에다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색상을 매치를 해서 데일리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제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